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파프리카 고추장 나갈거에요 첫째로 엑소 어묵 소금 양념가루 우유 고춧가루 배고프 참기름 양파 물 참기름 소금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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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양념장 치킨 양념장 라면팥스테이 단골 정도록 작업을 해야 될까? 안좋게 잘라주세요 버 mı지 knife 소금 간이 쌀가루 설탕 소금 다음 날에 만나요! 마늘 paid에 소금 떡볶이 토마토 떡볶아 떡볶아 물 오더스프레소 오더스프레소 고추 오더스프레소 썰고 뼈 썰기 고추 마늘 고추 썰기 썰기 양파 제1설파이 제2설파이 엉덩이야 시간이 뭐하지. 소세지 엉덩이 액세지 달달한 마늘 윤곽 알게볶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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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감사합니다.